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대회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에 방송되었던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의 선거 조작 사건 총정리 요약을 32분 42초짜리 방송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11개 정도의 포인트로 재정리하고 저의 의견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미래한국당에게 불리한 조작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는 통계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조작을 의심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은 조작값을 차단했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조작값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천은 3이고 부산과 중남은 4입니다. 그 조작값을 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보정값, 수정값을 적용시켜서 오염된 21대 사전선거 결과를 이렇게 치유를 하면 그렇게 되면 20대 총선처럼 정상적인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다음 관심 상황은 어떻게 조작되었는가를 찾아내는 것인데 여러 의심 정황들이 물정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파쇄된 투표용지, 허술한 봉인지, 헬스장에서 나온 사전투표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전투표 관련 증거는 첫 번째는 아주 빳빳한 비례용지입니다. 두 번째는 끝이 서로 붙어있는 지역구 투표용지입니다. 세 번째는 남양주 물류창고 부근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사전투표함 관련된 물품들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증거 가운데서 특히 첫 번째가 빳빳한 비례용지고 두 번째가 동시에 여러 장을 함께 접은 것 같은 모양의 투표용지가 대량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표함을 열었을 때 빳빳한 투표용지가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포인트 다섯 번째입니다. 붙은 용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붙은 용지 때문에 분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개표가 잠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여러 개표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투표용지가 프린트가 아니라 인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표 요원들은 투표용지가 붙은 것을 즉시 떼는 것을 주저하다가 마저 못해서 결국은 떼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선거 감시단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론 떼는 것을 개표 사무요원들이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표 요원들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을 사게 충분한 행동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앱순사 제품입니다. TM-C3400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주로 롤 행태의 종이를 사용하고 주로 컷 자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컷 기능이 부실 때문에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끝이 붙을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다른 투표용지와 붙어있는 형태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그런 유권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은 분리된 비례정당표, 지역구 투표 두 가지를 가지고 기표행위를 했을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와 투표용지가 끝이 붙어서 이걸 떼어내야 되는 상황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유권자의 투표용지라기보다도 다른 곳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투표용지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는 승관이란 투표장이나 기표장에서 일체의 통신장비가 탑재된 그런 기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용된 LG전자의 그램 노트북을 개봉해 보니까 그 안에는 무슨렌이 탈착식이 아니고 붙박이식으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류기에서 통신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입니다. 분류기에서 무효포가 일본 후보로 항하는 경우가 여러 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여뿐만 아니고 고양시 병에서도 일어난 현상입니다. 무효포가 일본으로 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본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여라든지 고양시 병과 같은 것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포인트입니다. 공병호 tv에 출연해서 정언한 직접 참관위로 참여한 젊은 분은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에 있는 금수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백매묶음을 투입하였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백매묶음을 넣는 것이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도 다합니다. 열 번째는 남양주 물품 보관창고 주변의 쓰레기 더미에서 다량의 사전투표소 물품들이 발견됐습니다. 사전투표용으로부터 제거된 다량의 봉인지와 함께 사전투표용 인주와 도장들이 함께 발견된 것이 의욕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함께 발견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전에 대량의 투표용지가 제조되기 위한 것이 아니겠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증거품들입니다.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물품들을 아껴서 사용하는데 새것으로 보이는 것을 저렇게 마구 버리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앞으로 증거가 보강되면서 조작방법에 대한 가능성도 더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조작방법입니다. 표금치기 표갈기 모델입니다. 통합당의 사전투표지가 4장 혹은 5장당 1장씩 민주당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전산 조작이나 분류기 제어로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표 빼돌리기 방법입니다. 총 사전투표지 군소정당을 표함하여 가운데서 20%나 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표 얹기 방법은 특히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설정 떼내고 이미 제조된 제조투표용지를 투입해서 민주당 표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방법 사는 표 줄이기 방법입니다. 통합당의 표를 무효포로 많이 돌려버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통합당 표가 유독 무효표 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무효포가 120만 표를 육박합니다. 아무리 해도 너무 많은 무효포가 발생한 겁니다. 표 줄이기 방법의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현장표 얹기입니다. 분류기를 통과해서 개숙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00장 묶음에 투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들 다섯 가지 방법은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나 정황을 미뤄봐서 추측되는 가설들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가설이나 의심과 같은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는 모델임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검찰 수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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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